아 뭐야 뭐야 벌써 벌써 시작하자마자 얘네 왜 이러니 정신 못차리는 것 같다 지금 이럴때 득점을 해주면 좋은데 오늘 살짝 칩 다 뜨네 상대한테 줬어야 되는 것 같아 어 설마 오 역급을 아 오늘 근데 경기 자체에 뭐가 상황이 되게 많네 공이 나갔다 들어온 공이기도 했지만 어 나는 린달로프 수비 잘했다고 잘했어요 야 리플레이를 보여주다가 장면이 아예 안나왔어 왜? 왜왜왜왜 아니 득점을 하긴 했는데 야 유로파 뭐하냐 우리 득점했어 잠깐만 어떻게 된거냐면 데에어가 린달로프한테 골킥을 짧게 찼고 린달로프가 룸패스 미쳤다 깔끔하게 슈팅 잘 찼네요 좋아 크라나다의 감독이 어 선생님 선생님 이라 다니엘잼스 야 너 그러니까 왜 우리 아들을 그냥 어 아니 애를 저렇게 수려갈기냐 메고하이오 움직임이 더 좋은데 직장 와우 야 너네 봤냐 이게 수트라이커야 야 근데 오늘 다니엘잼스는 잘하지 않니 여러분 야 야 뒤로 줘 뒤로 줘 그렇지 그렇지 아 선생님 이거 핸드볼 있지 않나요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다니엘잼스 잘 만들어 주대 그치 아 센스가 진짜 건 넣고 봐야된다 공격수는 어우구 도니 아 쟤 너무 귀엽다 아 지꺼놨네 혼자 아 귀엽다 어! PK! PK 안줄거야? PK! PK 아니야? PK! 야 PK 내가 아까부터 보고있어도 PK같아 내가 제일 먼저 말했죠? PK 좋아! 됐어! 원정에서 죽거리면 됐어! 야 내가 얼릴거야 이제 가만있어 다 조용해 가자 제발 와 근데 방향 다 읽었어 와 이게 공이 통 튀었네 와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할 뻔했다 그쵸 이게 되게 죽다 살아난 표정이네 자 우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레시포드 한건 해줬다 그리고 브루노도 역시 승리의 토템은 몸이 안좋아도 빼면 안된다 해주긴 해주네요 얘 빼면 안된다 난 진짜 오늘 MOM 린델로프 줄거야 누가 뭘해도 린델로프 줄거야 카드 트러블 있었는데 진짜로 얘가 주장처럼 뛰었어요 활동량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평점도 7.6인데 7.8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너무 잘했어요 어시도했어요 레시포드의 첫 골 얘가 롱패스로 길게 뿌려준거 린델로프입니다 클리어 4개나 했습니다 오늘 진짜 잘했어요 무리한 파울도 없었어요 태클도 없었어요 태클이랑 파울장면 나오기 전에 다 끊어냈다는거 자 그러면 오늘의 MOM 린델로프를 뽑으면서 여러분 2차전 한번 또 맨유 홈에서 한번 봅시다 아 원정에서 앉으네 좋은데